대북송금 얘기를 쭉 해왔다면 이번에는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김만배라는 인물이 한 이야기를 정영학 회계사가 들었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최근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그래픽에 등장할 겁니다. 바로 이 내용. 2021년 2월 성남시의 한 커피숍에서 김만배를 만났는데 같은 달 시장실로 불려갔다 왔다고 했다. 그러니까 그 시장실이라는 건 경기도지사실을 의미한다. 불려갔다 왔다고 했고 한숨을 쉬면서 20개, 1개가 1억인가 봐요. 현금 20억을 마련해오라고 요구받았다.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으로부터 20개 마련해와라는 요구를 받았다. 김만배가. 그런데 김만배가 정영학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라는 걸 정영학이 검찰에 최근에 저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어떻습니까? 김상희 평론가님.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? 20개,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. 그런데 이제 저거는 좀 아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는 조금 다른 게 김만배 씨는 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. 김만배 씨는 부인하고 있죠.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수사가 더 열심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김만배가 가장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관련된 인사들하고 접점이 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일체의 사안을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약간 과장을 했거나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다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저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수사 상황이 진척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의면이 들잖아요.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뭔데 2021년 2월에 저 누구야, 김만배한테 20개 갖고 와보시오.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? 검찰은 결국 이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김용, 정진상 이런 분들이 700억 가운데 세금 떼고 428억을 약정받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일전에 왜 저수지에 담가둔 걸로 생각하겠습니까? 이런 것도 보도가 된 바 있잖아요.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? 검찰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답니다. 이것도 역시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important이라고 생각합니다.